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콘테이너를 2단으로 올려주는 거에요. 기존의 콘테이너가 36콘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다가 36콘테이너를 하나 더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간단한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인데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엔 또 간단하지 않죠. 그나마 요즘에는 자동 발휘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가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쉬워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은 좌우로 옮기기 위해서 몇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지게팔 자체가 움직여 버리니까 조금 쉬워진 작업이죠. 그러나 어쨌든 3m 6m라는 커다란 그 콘테이너를 위로 올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안맞으면은 제대로 얹혀지지 않고 옆으로 빠져 버리거든요. 비스듬하게 되버려서 굉장히 이것도 좀 정밀한 작업이에요. 어떻게 따지면요. 지게차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곳은. 주로 이제 하우스로 된 그 창고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번 동영상에 등장했던 그 창고죠. 뭐 찾아보면 여러분 여러 번 여기 이제 등장했던 곳이에요. 지난번에 그 고소 작업 때 하차 작업한 것도 바로 이곳이거든요. 가깝고 지금 여기 이제 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곳이 그 잡석이 깔려 있어 갖고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빠지는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게차 작업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빠지진 않아요. 비가 많이 와도 땅이 막 질거나 그러지 않죠. 이정도 상태는요. 작업하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은 자유로에요. 제일 자유로 바로 옆에 붙은 곳이죠. 큰 도로 옆에 붙어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자 지금 콘테이너 와 있습니다. 저 콘테이너를 그 옆에 있는 이제 콘테이너 위로 올릴 거에요. 사무실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이런식으로 많이 하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콘테이너가 두대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오른쪽 콘테이너 위에다가 이걸 올린다고 하시네요. 똑같은 삼륙 콘테이너 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잘 보시면 윗부분에 내구탱이에 이제 그 단단한 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붕은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요. 철판이잖아요. 내구탱이 위에 정확하게 이 콘테이너를 얹어줘야 되는 거죠. 뭐 10cm 20cm 여유 그런거 없습니다. 거의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지게차를 대놓고 콘테이너를 이제 풀러고 계시죠. 우리 화물차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내려가서 이 지게차 작업하는데 뭐 걸리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울거 치워야지만 제가 또 작업하기 편리하겠죠. 하여튼 제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앞에 있던 장비도 제가 치우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보이고 있죠. 지금 다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콘테이너를 2단으로 올려놓고 칭에 있는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또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임시로 올려놓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임시로 올려놓더라도 아무렇게나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내구탱이를 정확히 맞춰서 얹어줘야 됩니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콘테이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네요. 조금 들어있다는데 그 무게가 크게 지게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물건이 조금 들어있다 그래서 작업을 해보면은 지게차가 막 그 무게에 감당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이 아닌 거죠. 물건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게차가 힘 받는 곳은 이 지게빨 있는 곳 구멍에 힘을 받잖아요. 그 위에 이제 무게 나가는 물건이 얹혀져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좌우로 퍼져 있으면은 그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장비를 치우고 있죠. 요거 뭐 지루하시면은 스킵 하세요. 좀 뒤로 넘겨 버리시면은 어느 순간 끝나버립니다. 작업하는 건 순간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쳤고 위에 전선주 같은 건 걸리는 거 없나요. 요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콘테이너를 들고 어떻게 빠져줘야 하물차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 거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것도 맞아야 돼요. 제가 콘테이너를 들고 뒤로 빠져 줄 것인지 들고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그 하물차 하시는 분하고 서로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콘테이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테이너를 들게 되면 아마도 저 하물차가 빠져나가고 제가 이제 콘테이너를 저 위로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평 잘 맞춰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 행가방에 파랗게 뭐 대놨죠. 저 보호대에요. 이 콘테이너에 예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찌그러지더라구요. 그래갖고서 이걸 보호대를 댄 후로는 찌그러지거나 상처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두께가 그래도 꽤 두께가 있어서 저까지만 들어가면은 많이 찌그러지거나 상처가 나지 않죠. 일단 저는 이제 콘테이너를 뜨고 후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대한 후진을 해서 하물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후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죠. 자 이제 하물차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일단 이런거 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이 신호를 잘 해주셔야 되요. 혼자서 이 전체를 다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안보이죠. 양쪽 옆에도 안보이고 뒤쪽도 안보이고 위에도 안보이고 장애물이 잘 안보입니다. 지게차에 앉아서는 이만큼도 안보이고 있어요. 지게차 앉아서 볼 때는 그냥 깜깜이죠. 그냥 콘테이너 밖에 안보이죠. 그래서 이럴때는 보호조자가 꼭 있어요. 콘테이너 작업할때는. 자 이제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앞에까지 전진했죠. 최대한 낮춰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게 좋아요. 뭐 높이 들수록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이라는거는. 근데 바닥이 사실은 이 콘테이너가 아주 단단하지가 않아요. 요즘 많이 썩어있죠. 바닥 들어보니까요. 하판같은게 너덜너덜 합니다. 이거 똑바로 이제 수직을 맞춰서 들어가는거에요. 요거는 이제 혼자서 맞추기 힘들면은 옆에 보조자한테 신호를 해달라 그러세요. 물론 지게발이 좌우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걸 가장 최소화 시켜야 되요. 뭐 1cm에서 5cm 이 사이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너무 자동발만 믿고 막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번 작업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죠. 처음에 들어갈때부터 잘 맞춰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지게발 같은 경우 3m가 안나오기 때문에 최고로 안와도 저 반대쪽은 수평이 그 간신이 맞아 돌아가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지게발 수평을 맞춰서 들어가면 저 앞쪽이 밑에 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달 수가 있어요. 이제 최대한 좀 들어준 상태에서 가고 있죠. 요거 맞추는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지게차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뭐 사실 껌값이죠. 그리고 지금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게발이 안 움직이더라도 어느정도 수평 수직이나 각을 맞춰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맞아서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안맞아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서 신호를 해 주시는데 지금 뭔가 자꾸 틀린다 그러면은 잠깐 주차브레이크 당겨 놓고 내려가서 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면은 어느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면 훨씬 쉽죠.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무조건 밑에 사람들 말만 듣고 하다가는 지금 제가 내려가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틀어져 있더라구요. 틀어져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직접 맞춰야 돼요. 한번 보면은 더 맞추기가 쉽죠. 한번 보고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다시 각을 맞춰주는 중이죠. 각이 약간 틀어졌었습니다. 각을 맞춘 다음에 자동발을 이용해서 약 한 2-3cm 정도 이동을 시켜줬어요. 맞춰서 내려 놓는데 조금만 틀려도 그 사각 귀뚱이 안 얹혀지면은 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의외로 쉬우면서 까다로우면서 정밀한 작업이죠. 여기에요. 거대한 콘텐을 갖고 하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조금 안맞았어요. 다시 또 들고 약간 1cm 움직여요. 1cm 움직여서 고이에다 얹혀 놓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꺼떡해도 이 콘테이너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이제 뺄 때도 잘 빼야되요. 지겟발이 콘테이너에 닿아서 당겨야 되면은 잘못하면 콘테이너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껏 맞춰놓은게 도로와미 타불이 되는 거죠. 지금 저 위에 잘 얹혀져 있죠. 정확히 저 위에 안 얹혀져 있으면은 저 틈이 없어집니다. 그럼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잘 된거에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작업이면서도 조금 까다로운 작업.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올라가서 보고 계시죠. 저거 손으로 움직여서 움직이는게 아니죠.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놓고 쓸만한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무사히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또 사무실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무사히 작업이 끝났을 때요. 그 작업이 쉬운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무사히 끝나야지만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들 하세요. 감사합니다.